3차 등교가 시작된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9명이 나왔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생활 속 거리 두기 기준인 50명 선에 다가가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학원발 감염이 등교 수업에 안전을 위협할 중대 요인이라고 보고 연일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실효성은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알아보죠. 서연아 기자 자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죠. 저희도 어제 그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학원발 감염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지난 2월부터 학원에서 나온 감염자가 모두 78명 정도 됩니다. 언뜻 보기엔 적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확산 추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학원에서 나온 확진자가 33명입니다. 지난달에는 한자리수 확진자가 나오는 날도 굉장히 많았는데 학원발 감염자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방역 당국도 그래서 학원을 고위험 시설에 준해서 주목하겠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2만 9천 곳 정도 조사를 했는데 만 300곳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극히 일부를 점검한 거니까 실제로는 특히 소규모 영세 교습소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학원은 3밀이라고 해서 밀접, 밀폐, 밀집 다 해당이 되는 시설이고요. 여러 지역의 학생이 오기 때문에 한 번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파급이 아주 빠릅니다. 3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클럽이라든가 물류창고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정부가 클럽이라든가 학원을 클럽이나 포차 같은 고위험 시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죠. 어제 특별 점검에 이어서 오늘은 또 방역 대책을 새로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차관과 실국장 같은 고위급 간부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지금 학원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 취재진이 동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학생들과의 간격을 띄우는 것들, 이런 항목들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수강생이 많으니까요. 출입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교육부가 QR코드를 활용한 출석 체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된 방역 대책은 학원법 자체를 개정해서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든 시설 폐쇄를 하든 뭔가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학원들도 더 성의를 보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들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교육부나 교육감들은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 점검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좀 잘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의 힘을 빌려서 강력히 규제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학파라치라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학원법 자체를 바꾸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취재진이 동행했던 어제 학원만 봐도 대형 학원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법의 힘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학부모의 시각에서는 선뜻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도 안 되고,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사실은 이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학원에서 감염이 주된 경로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을 강제로 폐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데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채 소독과 방역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정도인데요. 위반이 심각해도 강제 휴원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인력에 대한 계획도 뚜렷하지가 않은데요. 지금은 학원을 점검하고 단속해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인력이 사교육 1번지인 강남 서초 지역에도 10명이 채 안 됩니다. 불법 사교육이나 심야 교습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도 인력 부족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방역이나 복원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겠느냐 현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원에 안 가는 거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방역당국이 발표한 14일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학원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요컨대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라. 이 소리밖에 안 되겠네요. 오늘 3차 등교도 있었는데 등교 수업 현황 한번 살펴보죠. 이제 77%의 학생들이 등교 대상이 됐습니다. 고3을 제외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는 건데 여전히 감염 무료로 문 닫는 학교가 500곳이 넘는다고요. 역시 수도권이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한 학교가 519곳이었는데요. 단 3곳을 제외하고는 99.4% 정도입니다. 전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등교 중지 학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28일 2차 등교 다음 날이죠. 838개 학교가 문을 닫았었는데요. 지난 월요일엔 200곳, 오늘은 또 100곳 정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 소식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에서 차량 운전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던 인천 부평과 계양구 학교들은 아직도 좀 안심하기가 이르다고 보고 오는 10일까지 등교 중지를 연장했습니다. 지금 1차 등교,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학생 4만 4천 명, 교직원 4천 3백 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는 모두 7명입니다. 모두 학교 바깥에서 감염이 됐던 것이고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안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구나,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네, 일단 인력 문제입니다. 정부가 학교 방역을 도와주라고 보조 인력을 3만 명 정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대전은 학교당 5명, 세종은 4명 정도 되는데 전남은 0.5명, 경북은 0.2명, 학교당 1명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원 인력을 학교당 평균 1명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1명도 못 받는 학교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국이 적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신도시 중심으로 과밀 학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역과 교육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교직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또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119 구급대에 도움을 받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는 도서 지역, 특히 구급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인데 맞벌이 과정도 있고요. 조선과정이라든지 또 자동차 이동수단이 없는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세심한 지원이 더 필요하겠고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좀 우리 학생들 위생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학교의 방역수칙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정부는 정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쌍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